바르셀로나 거리에 눈길을 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사이보그라 소개하는 남자. 닐의 머리에는 안테나가 이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인상적인 첫 인사를 건넸는데요. 닐은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봅니다. 닐은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봅니다. 우리가 보는 색은 그에게 이렇게 들린다고 합니다. 그가 안테나를 이식한 것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선천적 장애로 색을 인지할 수 없었던 닐은 우연히 한 과학 강연을 듣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과학 기술의 힘으로 타고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생겼고 색을 인식할 수 있는 기계를 몸에 인식해 사이보그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위험한 수술이었고 남모를 통증을 안고 살기도 했지만 그 대신 닐은 제육의 감각을 얻었습니다. 안테나가 색을 인식하면 후드골에 있는 칩에서 고유 주파수로 바꿉니다. 그러면 색이 소리로 들리게 된다는데요. 기계인간이 된 후 흑백 사진 같았던 세상은 색의 소리로 가득 찼고 닐은 과학기술을 통해 스스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